노래! 아하! 상근! 예! 상근! 제가 개인적으로 개발하는 게임을 혜미랑 발표하고 싶은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포입니다. 오늘은 엄청 특별한 날이에요. 특별한 이유 두 개 있어요. 첫 번째는 혜미가 왔어요. 빡! 두 번째 이유는 혜미가 알고 있어? 아니요. 비밀이래. 오늘 그냥 레코드 한다고만 했잖아. 맞아 맞아.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야. 아하! 상근! 상근! 제가 개인적으로 개발하는 게임을 혜미랑 발표하고 싶은데 한국어 부족해서 도와줘. 그러니까 지포가 게임을 설명할 때 나도 한국말로 더 같이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맞아 맞아. 고마워. 근데 혜미가 이 게임을 조금 해봤는데 어려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 맞아 맞아. 게임은 단어 맞추는 게임이야. 한글로 만든 단어들을 맞춰야 해. 근데 혜미 먼저 말을 맞춰봐. 아무 단어나? 아무 단어.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시작할 때 지프의 이 게임은 우리가 최종 단어 목표 단어를 맞추는 건데 그 단어를 시작하는 걸 아무 단어 두 글자를 말하면 되는 거야? 응 맞아. 무슨 말을 원해? 음... 가위. 가위. 이렇게? 응. 어, 사과, 사과. 사과, 사과. 사과, 사과. 이응, 우, 의 다 없어요. 암호에는.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맞춰볼게요. 응. 어... 무슨? 무슨 괜찮아? 무슨? 오케이. 어... 우 없... 이미 없는데... 어! 그러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아까 단어를 말하고 있는데 무슨 단어는 아니야? 음... 이해했는데 암호들이 보통 명사야. 하지만 아무 말을 입력할 수 있어. 근데 무슨... 동명사도 입력할 수 있지만 암호가 항상 동명사 아니야. 아... 그러니까 꼭 명사가 명사라는 거는 하나의 이름인데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우선은 다 쓸 수 있는 거네? 맞아 맞아. 그래. 평범한 일반적인 말을 알아요. 바나나가 이런 말은 어... 조금 어렵는데 그... ㅅ? 아니면... 아니면... 니은? 아니면 다? 반대로 응. 반대로 왼쪽에 있는 글자가 있어. 오른쪽에 없어. 하나! 오른쪽엔 없고 ㅅ, 으, 니은의 글자 중에 하나가 응. 앞글자에 있다. 맞아. 음... 서... 류? 류? 응. 서류. 알았어? 가지 뜻은 가지고 있어요. 요. 그래서 오른쪽 글자 중에... 류가 있는 거지? 유. 하나만 있어. 리을? 아니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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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있어. 오케이. 음... 노란? 응? 어, 아니야. 아, 없는 글자! 노란! 노란! 오! 노란! 당근! 당근은 당연하죠. 네. 그래서 왼쪽 글자가 맞아요. 응. 하지만 이것은... ㄹ도 있고... ㄹ도 있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ㄹ이지. 응. 아, 없어. ㄹ 없어. 왜냐면... 한 개만 있어. 그러면... ㄹ 있다. 응. 그러면... 오케이. 노... 그리고 리을 파친도 있을 수 있어. 음... 오케이. 그러면... 노... 루? 노... 루? 응. 우가 없어. 아, 그리고 이렇게... 아, 맞아. 우가 없네. 이런 키보드를 보면... 없는 자음과 모음도 볼 수 있고... 아, 맞네. 맞네. 오렌지로 쓴 많은 거. 맞는 거. 응. 오케이. 그러면... 첫 첫 첫 오렌지 모양은 뭐예요? 어, 이것은... 힌트예요. 이런 것을... 누르면... 힌트 받을 거야. 힌트... 그거를 누르면... 힌트가 나와? 응. 받고 싶어? 어. 에. 어? 그래서... 노래! 뭐야? 노-래. 노-래.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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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에서 이길 때 스토리를 팔아. 아, 전래동화. 전래동화 같은 얘기야. 맞어, 맞어. 그럼 이 전래동화는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내가 만들었어. 그리고 내 친구도 미나와 오민이랑 도움을 많이 줬어. 아, 친구들이 같이 스토리를 만들어줬네요. 맞어, 맞어. 그리고 혜미도 그랬을 때, 맞지? 한 번 더 해볼까? 좋아요. 이 게임은 보통 하루에 한 번만 할 수 있는 게임이야. 근데 왜 우리는 또 지금 두 번째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초보자들이 항상 바로 한 번도 하고 싶다고 피드백을 많이 주어서 내가 그렇게 연습 라운드를 만들었어. 음. 그래서 이것은 진짜 라운드야, 진짜. 그러면 이야기는 두 번째로 받을 수 있고? 응, 받을 수 있어. 그리고 그 진짜 라운드는 전 세계 모두가 똑같은 단어를 맞추고 있어. 똑같은 암호. 아, 그러면 그 암호를 결국에 그 암호는 다 똑같은 거네? 맞아, 맞아. 암호는 총 몇 개야, 그러면? 암호들이 1,445개 있어, 지금. 그래서 게임을 끝날 때 친구랑 점수를 공유할 수 있어요. 공유할 수 있어요. 맞아. 경쟁이야. 알았어. 다시 한 번 해볼게. 아, 혜미 먼저 해봐. 음. 환영. 환. 영. 어, 영. 알았어, 알았어. 가지 또는 바나나. 그래서. 가지는? 한 개만 가지고 있어. 한 개만 가지고 있고. 반대로. 바나나는 반대로. 어? 내 생각에는 아. 그 이응 왼쪽에 있고. 아. 그렇게 생각해. 음. 아, 무. 미응 아니면 우. 음. 한 개만 있어. 어. 그래서 이응 아니면 아. 어. 또는 미응 아니면 우. 어떻게 생각해? 내 생각에는 이응이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아까 바나나였으니까 이응에다가 이 환에서도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했어. 맞아, 맞아. 근데 이제 아는 아니니까 희응, 우, 니은 중에 하나가 있단 말이야. 맞아. 그리고 여 흔하지 않아. 응. 응. 얼. 굴. 굴. 어, 예. 그럴 수도 있어. 어. 사과. 우가 없어서. 미음 있어. 맞지? 그래서 컴퓨터가 이런 미음이 있는지 알게 됐어. 힌트를 준 거네? 맞아. 힌트를 받았고. 좋아. 오. 오 힌트를 받았어. 어? 그러면? 음. 유모. 유모차? 유모? 유모 근데. 어? 첫 번째 글씨에서 환이잖아. 어. 한 개만 있어. 어? 맞아. 맞아. 맞네. 하나 있는데. 음. 그렇게 오이라고 생각했어. 알았어. 인. 근데 미음을 써야 하지 않나? 인심. 인심인데 그러면 오는 어디 갔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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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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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아니면 왜? 오. 오. 뭐? 뭐? 왜 뭐? 왜 뭐? 왜 뭐? 어. 어. 맞지? 어. 맞아. 맞았어.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보여요. 친구에게 이런 거 공유한다면 슈퍼 없는 점수를 비교할 수 있어. 어. 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네번째로 이기는 거네. 아. 단어 없이 이 글자로만으로 친구랑 점수를 공유할 수 있다. 맞아. 맞아. 그래. 맞아. 네? 어떻게 생각해? 어. 처음에 여전히 처음에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해야 할지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의 단어를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맞지. 소식을 들었어. 아. 맞다. 다른 친구가 이 게임을 테스팅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아들이랑 상근을 같이 하고 있고 그 아들이 새로운 단어들을 배우고 있다고 했어. 와우. 에게 특이한 게임이네. 맞아. 그랬어. 지금은 아마 10명이 매일 테스팅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진짜 감사합니다. 지프는 처음에 어떻게 이 게임을 개발하게 됐나요? 응. 어. 작년 8월부터 이 게임을 개발하고 있었어. 어. 왜 한국 단어 맞추기 게임을 개발하게 된 거야? 어. 최근에 회사에서 동료랑 영어 맞추는 단어 게임들을 같이 했는데 점수를 많이 공유해서 내가 아마 또 그런 한국 스타일 글자 게임을 개발했냐고 생각했고. 응. 예. 처음으로 가족으로 친구가 나에게 맞추는 단어를 보내줬고 내가 힌트에 맞추는 단어를 보내줬고 그 사이트를 응답했어. 맞아. 처음에 그렇게 했잖아. 지프가 아무 단어나 말해보라고 하고 그래서 시작했던 게임이었죠. 창조에서. 맞아. 맞아. 근데 재미있어서 진짜로 개발했어. 오. 한국에 있는 팬들이 좋아하겠어. 좋죠. 그랬으면 너무 좋아. 그러면 이 게임은 공개하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응. 맞아. 예. 무료로 할 수 있어. 아. 그 사이트로 들어가면 할 수 있어요? 링크야. 뒤에 링크를 남겨줄게. 이 게임을 한번 하고 재미있으면 없으면 알려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네. 많이 댓글 남겨주세요. 네. 혜미 감사합니다. 감사. 네. 저는 내일 또 쌍근을 키러 가겠어요. 좋았죠. 시청자분들 여기까지 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빠이. 빠이.